빨리 도망간다 하이 여러분 부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만났던 우리 유나님이랑 텐터님이랑 올림픽공원에 놀러왔습니다 짜잔 오늘 미색동물 미어캣 그리고 트레디동이랑 그 다음에 홍근강을 데리고 놀러왔는데 아 오늘 날씨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색동물 체험 산책 컨텐츠 찍으러 왔습니다 하하 와 이렇게 오니까 진짜 확실히 홍근강이 사이즈도 커가니까 인기가 상당하죠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는 없는데 고마야 오랜만이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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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날아라 오오오 날른다 오오오오 오 나한테 왔어 오오오 깜짝이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미어캣이 있어요 몸줄 미어캣 몸줄이 있어요 아 몸줄 있어요? 아 내가 데리고 다녀야겠다 미어캣 아 여기 이렇게 징징대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아 이거 징징대는 거 너무 귀엽네 뭐가 맘에 안 되는 거지? 그냥 세상 사는 게 맘에 안 돼 야 너 왜 안 나와? 어머 어디? 자 여러분들 프레디도 같이 왔습니다 일로와 가자 겁먹었네 아이고 나오면 좋아 여기 좋아요 얘 그거 같아 그 바다 가면은 아빠가 아들이나 딸내미 구명꽃으로 입혀주는 거 같아 구명조끼 미안해 잠깐만 한번만 이제 미어캣이랑 산책 갈게요 친구가 가고 싶은 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거는 하는 거 아닌데? 응? 하는 거 아니야 저기로 가자 여기 있어 간식 먹고 제가 우리 친구 주려고 간식 가져왔어요 간식 가져왔어요 귀여워 어 땅 판다 귀여워 그래 그러고 놀아 집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치? 여기서 땅 파 같이 파자 같이 파자 너 땅 왜 자꾸 파니? 왜왜왜왜 구마왜왜 구마가 죽었어 구마가 죽었어 구마야 일어나 와 자 여러분들 뿌리디둑도 왔어요 얘 빠를 거 같은데 얘 놓으면 오 빠따빠따 안녕 미어캣 아 겁나 웃기네 미어캣은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빨리 도망간다 쟤 미어캣은 왜 따라가 귀엽다 아 미어캣 오 들어오고 있어 오 미어캣 같네 오 귀여워 귀여워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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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같이 뛰는 거야 으악 오 천천히 줘야해 아 얘 너무 귀여워 아 이게 아 야 미어캣이 뛰니까 달려서 따라오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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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뭐 때문에 애교부리는 거야 아 아 이 친구가 둘이서 잘 논다 근데 성격이 잘 맞는 애들이에요 그니까 아까 프레디로 뛰니까 미어캣이 막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봐주고 귀여워 유나님도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귀여워요 야야야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야야야 아이 그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나름 말 잘들어요 그래도 너 되게 낮은 포복으로 가는구나 한번 살짝 밀어 볼게요 안 틀어줘 얘네 힘이 은근히 있다 야 숨는다 진짜 이러니까 숨네 얼굴 묻고 맛있어 풀 맛있어요 귀여워 많이 먹어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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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도 그냥 같은 종 같다 뭐 다르긴 하지만 우리 같이 잘 지내요 아 애기때부터 같이 지냈으니까 먹성도 똑같잖아요 얘는 이제 육식인데 얘는 초식인데 잡식이에요 아 아 그래요 육식이에요 고기까지 먹는데 애들은 먹을게 없으면 먹었더라구요 구마야 좋아 산책 나오니까 좋아 역시 지나가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거 어디서 운영하세요? 구마야 일로와 가자 일로와 야 너를 위해서 내가 데려왔는데 몇 마리만 먹어줘 피크닉 왔는데 먹어야지 안 먹을 거야? 가져간다 가져간다 귀여워 알았어 알았어 이거 갖고 놀아 뒤집지는 말고 먹을 거야? 응? 아 뚜껑 줄까? 뚜껑 갖고 놀아 아 귀여워 안 돼 그냥 들어가 있어 나오면 안 돼 이거 넣어줄 테니까 집에 가서 먹어요 다음에 또 놀러 가자 그럼 여러분들도 안녕 귀여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야 나왔다 너무 와 어우 ㅇ Почему 이거 진짜 맛있ý 사람йоз victory ㅇ ㄹ ㄴ ㄹ ㅇ 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